sgc 931 h 마이크 송수신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ir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뒤로 돌려보시면 요 부분이 ir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바꾸실 때 이 수신기 쪽에 이쪽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 수신기 쪽에 이 채널을 이 그룹과 채널을 바꿔두신 상태에서 세팅 따라가셔서 보면 이 ir 포인트 있죠 수신기 쪽에 ir 포인트와 핸드 마이크의 ir 포인트를 맞댄 상태 한 5세 정도 맞댄 상태에서 핸드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이 가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좀 했던 감도 테스팅인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에 따라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봐주시면 됩니다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마이크는 마이크 몰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강물이 흐르듯